왜요? 잠시만, 그렇다! 말 싫을까봐 말 천천히 한다! 그것은 제가 보기에 오해가 있는 말입니다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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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내 얘기할게요 어! 맞아x2 넘어가지! 위에서 GPS 바나나 내려간다x2 마치 첫사랑을 느끼는 꽃가미 첫사랑은 좋았나 보네 첫사랑은 기억이 안 나요 몇 살인데? 중학교? 잠깐만 중학생이라면 저 5년 전이야? 우리 16년 전 이 사람은 17년 전이야 그때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제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단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얘 좀 마음에 든다 근데 막 섣불리 담아가지 못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몇 개월 뒤에 제 단짝 친구랑 제가 좋아하는 짝사랑이랑 연애를 아니 싸발년이!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! 근데 되게 엠지하다고 느껴진게 우리는 이날 때 남녀의 눈 맞음이 굉장히 창피한거였거든요 이름도 기억납니다 다연이라는 친구였어요 다연아 보고 그 친구가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었어요 왜요? 초등학교 2.. 아니 물어보고 왜 그러냐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삼총사라는 조직의 리더였어요 조직? 그때부터 크루활동을 아 그렇네 그 친구가 나의 리더십을 받았나봐지 응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메시 같은거 사주면서 그리고 받고 있는데 그때 크루환들이 헤어나가면서 왔어 그래서 내가 나 이런거 안먹는다고! 아! 자존심 상해서! 남녀가 같이 있으면요 거의 뭐 학교에서 똥 싼 것만큼 아 맞아요 학교에서 똥 못 샀던거라 여러분들? 똥 싸면 부끄러운거였어 나는 심지어 초등학교 때 누가 똥 싸는거야 하동실에서 그래서 애들하고 다 몰려가지고 야 똥 싼다 똥 싼다 똥 샀는데 거기서 학교짱이 붓짱이랑 같이 나왔어 거기서 과자 먹고 있던거야 그래서 나 학교 붓짱이랑 맞짱을 떠서 눈 맞고 울었어 아니 치사한 놈들이 울면 지는거래 맞아 눈을 때리잖아 눈물이 어떻게 안나 나지 눈물이 나지 눈물샘 자극이 되지 근데 왜 눈물 고여? 그때 맞은 추억이 나 진짜 눈물 고였어요 눈물 고였어 괜찮아요? 그때 추억이 떠오르니까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 피티스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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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니 회보소 이거 우와 뭐야 좋은데? 야무지? 야무져 야무져 야 다른거 어쩌나 잠깐만 얼굴 왜이렇게 빨개 우와 빨개졌어 어머 얼굴 왜이렇게 빨개 지금 첫사랑 얘기를 했다보니까 하연아 난 아직도 이렇게 순정이다 연락해라 짜잔 짜잔 삐삐 어르신 하나 따드려라 어? 그런거 부끄러워요 아냐 하니베 시음아 하고는 아하에서 하는거죠 아 여친있네 아 여친있네 아 여친있네 애 안맞는거봐 하하하하하 알지 오빠는 알지 이게 여친있네 이렇게까지 벽을 줘? 손이 그.. 여러분들 한잔 짠! 안녕! 쟤는 좀 더 까놔야겠다. 아 불쾌감사! 와장 얼굴이 점점 더 빨개지는데 힛힛 괜찮아? 말 걸지 마. 그.. 한마디 소신발언 해드리겠습니까? 아니요. 저도 생선 좀 주십시오. 응! 알아서 드세요. 부끄럽다면서요. 여자친구 있어가지고. 여자친구한테 혼날까봐 못 드리겠어요. 너희들 말했잖아요. 뭘요? 나는.. 아 잠깐만! 큰일 났다! 말 실수일까봐 말 천천히 한다. 그것은 제가 보기에 오해가 있는 말입니다. 근데 완아느님이 좀 짙기가 올라오시면 얼굴이 빨개지나요? 특징했어! 눈물이 좀 약간 그렁그렁 맺혀! 눈꺼가 초롱초롱해져! 아니 카메라 잠깐 한번 가까이 가서 인증해보겠습니다. 아우 신청자들이 무슨 죄에요? 앉아 있으세요! 주씨 안돼요? 그럼 저 오늘 술 좀 빼게 해주시는 거예요? 아니 먹지마 안 먹어도 돼 형. 그래 여기 강요한 사람이 어디있니? 그래. 나도 여기 안 먹어도 돼? 형. 오빠 나도. 어? 넌 왜? 심장이 아파. 뭐 심장이 아파. 너 병있어? 어 가끔 그래. 그래? 응. 그럼 나만 마셔야돼? 시발 나만 먹어야돼 그러면? 불화양! 짠! 근데 삐삐가 기술이 많이 늘었네. 짠 치면서! 짠 치면서! 야 이 새X야! 야이씨! 술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면 연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제가 술 잘 먹지 않습니까? 좀 드셔야죠 이제. 아니 꽃가미 먹는데 꽃가미한테 집중 좀 해줘! 나 맞다. 꽃가미. 꽃가미 술 먹이려고 우리 왔는데. 죄송한데 지금. 왜 저희끼리 신난거예요? 지금 이 중에서 꽃가미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. 왜 그러시죠? 아까 계속 말했지만은 약간 명분이 없어서 망설이는. 명분? 누가 불러줘야 된다? 아 그런 것도 없잖아요. 제가 여캠은 아니고 또 게임을 하거나 뭔가 콘텐츠를 많이 하는 타입도 아니기 때문에. 나 같은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은 불러오션인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. 크루 활동의 수당이잖아요. 근데 지금 그 크루가 거의 뭐. 너무 날 것 새 것 아닙니까? 그걸 좋아해요. 날 것. 순수 재미. 근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뭔지 알아? 콘텐츠 하는 사람들이야. 안 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국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고. 두려운데 뭐지? 진짜 야생이야. 재미없으면 안 봐. 일단 롤 좀 해. 롤 존나 못 하자 비비아. 나 안 나가. 나 시키 나가고 또 안 나가. 피해줄까봐. 왜? 나 근데 학원 다닐까 고민 중이야. 롤하고? 선생님은요? 겟앤프드의 빛이 영광에 다시 돌아왔으면. 온 적이 없구나. 그냥 치즈집 가세요. 치즈집도 겟앤프드 별로 안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환영받는 플랫폼이 없어요. 어떡해! 준석이가 부러운 게 뭐냐면은. 우리는 이게 솔직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지 않습니까? 하지만! 준석이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생겨요. 시발. 많이 받아도 돼 그리고. 근데 이게 어딜 갈 수가 없는 게 뭔지 알아? 지금 시청자 빌어 거의 1대1대1이야. 미치겠어 지금. 어쩔 수 없어. 아프리카 저희 검색을 할게요. 아 진짜? 검색어 1위를? 와 역시. 진짜요? 노래 한번 사악! 노랑 사악 하고 그냥. 사악! 해보겠습니다. 현영씨. 제가 먼저 다녀올래요. 실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. 있죠. 완전. 얘가 잘 마시네. 형. 형이 뭔 말씀이야. 이제 20살이 된 아이의 기를 죽이고 싶진 않았달까. 근데 원래 한 명 나가면 뒷담 까는 거 국룰인데. 꽃감이 나가니까 아무도 못 말 못. 야. 잠깐만. 애잖아. 아 잠깐만. 용기 있게 꽃감이 뒷담을 깔 사람. 좋아. 참 내가 착해. 매워가지고. 레몬? 레몬. 레몬 여전히 있나? 레몬 여전히 맞아요? 자. 자요? 수고 없으니까. 난. 괜히 감동하고 있어.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. 이 노래로 꼬셨었나요? 그만해 개새끼야. 누굴 꼬신지 얘기 안 했잖아요. 그만해. 앉으세요 이제. 뭔가 떠올리면서 하시던데. 앉으세요. 뭔가 떠올리면서 하시던데. 이 노래로 꼬셨었나요? 왜 그리 내가 찾아온 거예요? 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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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아직 쓸만한 걸 냈지 않아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지몸 사라진 꿈 불타는 남 You're my heart break out 경고 경고 그래도 처박힌 명세호야 I'm the man in the club in my mind me up